이번 달은 건대사업 몸불기 몸불기 왜 이렇게 까매 진짜 아하하 오늘도 짱돌이 돼버렸네 이 점을 봐봐 우리 지영이 찍어야 보여줘 우리 썸티비에게 한마디만 안혜주 잘 부탁드려요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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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혜주 선수 비율 보세요 멋지죠? 저 타이즈가 원래 저까지 오는 게 아닌데 마진이 없는 타이즈 제가 첫 경기에서 멈출고 있는데요 자 오늘 김진수 선수의 슛감은? 슛감이요? 일단 하나 던지는 거 한번 볼까요? 병코친이 보고 있거든요 됐어? 끝났어? 재미있었고 힘들었던 점도 많았는데 동생까지 올라갔지만 떨어져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많이 아쉬웠는데 다들 너무 고생했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성피비 반성피비 반성피빈 반성피빈 반성피빈